자 그러면 뉴질랜드 욱쌤의 타우랑가 유학 설명회 매주 수요일 오전 한국시간 10시에 진행하는 라이브 제2회 뉴질랜드 스쿨 시스템과 타우랑가 학교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나하나씩 한번 들으면서 말씀드리죠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운 내용은 뉴질랜드의 학교 교육 시스템의 큰 그림입니다 이제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그림이 한 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서 설명을 좀 가볍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 뉴질랜드 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터시어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사실 이 프라이머리 전에는 프리스쿨이라고 유치원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유치원 과정은 좀 생각하고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터시어리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유치원 과정은 만 2세나 이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만 3세와 만 4세 아동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영주권 소유에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뉴질랜드 땅에 있는 어떠한 아동들도 유치원을 주 20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교육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만 3세와 4세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 프라이머리 과정이 이어 1부터 이어 8 과정 프라이머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어 1부터 8 과정의 이 프라이머리의 첫 단계인 이어 1은 만 5세가 되는 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 뉴질랜드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시스템와 달라갔고 2월에 첫 이제 첫 학기가 계약인데요 2월에 만약에 이제 뭐 12월에 혹은 그 전에 11월 12월 그 다음 1월 2월 1월생 학생들 혹은 3월생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2월에 같이 계약을 하지만 4월 5월 6월 7월 8월 1월생 학생들은 자기 생일 다음 학년에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어 1으로 곧바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어 제로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과 이어 1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학년 제도인데 거기 들어갔다가 만 6세에 이어 1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프라이머리 1 프라이머리 과정과 세컨더리 터시어리 과정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과정은 여기에 이어 1 이 나라의 1학년은 이어 1 이어 2 이렇게 부르는데 이어 1 부터 이어 8 까지 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어 1 부터 이어 6 과정이 프라이머리 스쿨 이라고 하고 이어 세븐과 8 을 인터미디어트 학교라고 해요 이 인터미디어 시라는 것은 이제 중간에 라는 학교의 의미인데 인터미디어 시 이 프라이머리 과정과 세컨더리 를 이어주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내에 다시 인터미디어 수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통칭해서 이어 1에서 8 까지를 프라이머리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프라이머리 과정과 인터미디어 과정 즉 요 과정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에 세컨더리 과정 이라고 어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죠 고등학교 과정으로 학생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은 이어 9 이어 10 11 12 13 이렇게 있구요 다시 여기서부터 요 이어 9 10 은 파운데이션 과정 이라고 하고 이어 11 12 13 은 nca 레벨 1 nca 레벨 2 nca 레벨 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의 고 1 2 3 고등학교 1학년이 이어 11 고등학교 2학년이 이어 12 고등학교 3학년이 이어 13 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거구요 어 요 nca 에 이라는 거 뭐냐면 어 그 뉴질랜드의 수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뉴질랜드 고등학교 과정은 요 nca 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능 미국은 sat 뉴질랜드는 nca 라고 보시면 될 거구요 요 nca 레벨 1 레벨 2 레벨 3 는 우리나라의 학점제 우리 대학교의 학점제죠 우리 대학교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서는 학점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제 이기 때문에 어 레벨 1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레벨 2 학점도 잘 받아야 되고 레벨 3 학점도 잘 받아서 요 레벨 어 요 레벨 1 레벨 2 레벨 3 과정을 공부를 잘 마친 학생들은 오른쪽 이 터 시어리 이 터 시어 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은 이제 3층 3단계 라는 이에요 근데 터 시어리 에듀케이션 그러면 터 시어리 에듀케이션 그러면 성인교육 과정 이라고 어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는 제일 낮은 과정이 이제 서티픽 잇 과정 그 요 서티픽 과정은 nca 레벨 1,2,3 를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디플로마 과정 요 레벨을 이제 레벨 5 라고 해 디플로마 과정을 레벨 5,6,7 이 이제 디플로마 과정이고 bachelors degree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학사 과정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4년제 대학교가 많은데 이 나라는 3년제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요 3년제 과정을 마치면 이제 배철로 과정을 마치는 거죠 학사 과정 요게 이제 레벨 7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석사 과정 이게 그레이주에이트 서티피켓 디플로마 그 다음에 어 뭐 어 요 위에를 쭉 올라가면 이제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그래서 맨 위에는 이제 박사 과정 레벨 10 까지 하면 이 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어 학력 인증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뉴질랜드의 전체 학력 어 그 시스템 이구요 어 교육 시스템 이고 어 제가 이제 주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그 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리를 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어 넘어가도록 해볼게요